계속 가보도록 하죠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지금 퀘스트는 힘들어 죽겠어요 카세 퀘스트를 하고 있는거죠 데드머니 갔다오니까 돈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구만 돈은 뭐 미친듯이 써도 되니 역시 파워하면은 미니건 일장이야 캐시 캐러벨 추나 추.. 뭐 야.. 여러가지를 보고 여러가지를 추리하네 어? 어? 그러니깐 얘 구멍난 청바지네? 카메라는 됐고 하나 가져가자 카메라도 저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 그 그 퀘스트 그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제트 병뚫껑 다 쓴 에너지셀 있어요 그쵸 그쵸? 에너지셀 있는거 보니까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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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남아있는거 빼고는 그냥 가져갈 만한거 없군요 다툴러갔네 어.. 그리핀 그리핀 아니.. 뭐야? 어.. 뭐 어쩌고 저쩌고 일단 가보셔 확실히 파워하마가 걷는 속도는 조금 느려요. 질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뛰는 속도라고 얘기했구나. 여기도 아마 공격 당하고 있거나 공격 당해서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. 정말 이 캐스 그 버프 퍽이 가장 쓸모가 있는 것 같애. 이미 털렸군요. 어 저건 잠깐. 잠깐. 저거는 그녀석입니다. 카사도르. 괴니. 뛰어갔다가 들키며 순식간에 올라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. 뭔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. 잠깐만. 그나저나. 그 전에. 탄을 폭발탄으로 좀 바꾸고요. 대충 쏴서 맞추기에는 폭발탄은 많은 게 좁지.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구먼. 됐지? 알겠다 알겠다 아마도 에너지셜이 또 있겠죠 돈육통조림 머리핀 플라즈마 라이플 에너지 무기가 있습니다 아니 빈이잖아 빈 선세페 트렐라 필요없으니까 빨리 버려 저 옷도 가지고 가면은 이게 바꿀 수 있으려나? 근데 무게가 10이나 되네 가지고 가지 말자 무게를 짚고 나서 확인했다 무게가 10자리 저거는 아마 버그나 그런거겠지 어? 할머니와서오세요 반가워요 또 다른 캐러밴트가 버렌드 어 브라우님 병원이신가요? 안녕하세요 어? 이 거라는 완벽하게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쟤쟤 죽여야 된다고? 쟤쟤 저기 선택하는거에 따라서 타이란트.. 어 타이란트님 어서오세요 선택하는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나? 풀4요? 풀4 데모플레이 영상 떴나요? 풀4 데모플레이 영상 떴나요? 문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너지 지금 올리고 있긴 한데요 이제 지금 총.. 총알은 다 올려서 생존스케일도 조금씩 여러가지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얘 안받는데? 오늘 공개했구나 진료 조금씩 더 넣어서 자세히 쟤쟤 쫙 아.. 파워하모.. 좋죠? 고! 고! 신속의 물? 공격 속도가 오심 늘어나는? 근적.. 그거 한.. 한.. 그거겠죠? 탑승이요? 오오.. 그래요? 잠깐 보고 와야겠는데? 잠시만요..